아시아 경매에서 최초로 소개되는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이 경매에 앞서 이곳 싱가포르의 한 극장에서 대중에게 선보였습니다. 길이 12.2m, 높이 4.6m에 무게만 무려 1400kg이나 나가는 티라노사우루스의 골격은 보는 것만으로도 긍정한 위압감이 느껴지는데요. 이 귀한 공룡의 화석을 직접 보기 위해서 관람객들은 표를 사고 긴 줄을 서는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시 언제 올지 모를 기회인 만큼 관람객들은 기억에 남을 인증 사진을 촬영합니다. 6,600만 년 전 백악기 공룡인 티라노사우루스는 인지도와 크기, 희소성 때문에 공룡 화석 중에서도 가장 비싼 편입니다. 경매에서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을 낙찰받는 사람은 공룡의 이름을 새로 지을 권리와 이미지 사용권 그리고 캐릭터 상품 제작 권리 등을 모두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부디 그 귀한 가치를 알고 대중과 교류할 수 있는 적임자가 나타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